1998년 11월 12일 이날은 아침부터 쌀쌀했습니다. 스무살 김양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옷이 얇아 보인다면서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라는 말도 했었죠. 김양은 서울 용도동의 한양유통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김양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얼마 후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도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반짝반짝 빛나기만 할 줄 알았던 김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실종된 김양의 시신은 한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와 팔이 없는 상태로 비닐에 담겨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누구의 것이냐? 김양이 며칠 전 이직한 회사, 한양유통의 사장인 43세의 박씨였습니다. 나머지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박씨를 추궁했고요. 박씨의 고향인 경북 김천의 한 야산에서 유기된 나머지 시신의 일부분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일단 박씨가 김양을 살해한 게 분명한데 그러면 경찰은 왜 김양을 찾기 위해서 이 박씨의 차를 뒤졌을까요? 그 이유는 김양의 실종과 관련해서 박씨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던 거죠.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경찰이 박씨가 김양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된 거고요.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차를 뒤지게 된 거죠. 시신이 발견되면서 박씨는 경찰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한 모든 범죄 내용을 자백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김양을 이용해서 거액을 갈취하겠다는 계획으로 살해를 한 거죠. 박씨는 전직 버스기사였어요.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었는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1998년 5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기억하시겠지만 1998년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서민들은 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불행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버스일을 관둔 후에 생활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동안 돈을 모아뒀던 것도 없었고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박봉이라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거잖아요.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결국 다섯 달 정도를 무직 상태로 지내요.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한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계획합니다. 취업할 때 제출하는 재정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정보증을 이용한 범죄를 계획했어요. 재정보증이 뭐냐면 상거래 내지는 중요한 재정사물을 맡은 사람이 업무 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조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로 회계나 영업 업무 이런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원이 뭔가 근무 과정에서 고의로 혹은 과실로 저지른 사기, 횡령, 절도 이런 불법행위나 책임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걸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재정보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재정보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박 씨가 이런 재정보증 제도를 이용한 범죄를 계획한 거예요. 일단 박 씨는 98년 10월 22일에 서울 용도동에 있는 빌딩 3층에 값싼 사무실을 하나 빌립니다. 여기에 회사를 차려요. 한양유통. 범죄를 위한 유령회사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냅니다. 격리직원 구합니다. 이렇게. 11월 3일에 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사망한 피해자, 20살의 김양이었습니다. 김양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한 회사도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결국 여기서 월급이 한 6개월 정도가 밀렸대요. 아버지하고 함께 집에다 생활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직장을 관두고 계속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직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곳 면접을 받지만 다 떨어지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대요. 그러던 차에 이 생활정보지에 올라와 있었던 한양유통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거죠. 박 씨는 계획대로 김양을 격리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김양은 아무것도 몰랐죠. 내가 어떤 이런 범죄의 대상으로 고용이 된 건지 몰라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취직한 것 자체에 너무 행복해 했어요. 낡고 조그만 사무실에 사장 한 명, 직원도 자기 한 명 뿐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취업이 된 걸 자랑하면서 좋아했었다고 해요. 박 씨는 자신의 범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김양에게 재정보증을 세우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회사가 유통회사다 보니까 거금이 오고 가고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 많아서 재정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양의 부모가 딸로 인해 회사에 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재정보증 각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도장까지 찍어요.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김양의 부모에게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박 씨는 자신이 계획한 끔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98년 11월 10일 오후 2시에 박 씨가 김양에게 지방에 수금하러 갈 일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금은 본인 혼자 하면 되는데 굳이 사무실에 있는 나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겠죠. 그래도 이제 어렵게 잡은 직장이고 이걸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박 씨의 차를 타게 됐을 거고요. 오후 6시경 박 씨의 차는 경북 김천에 도착해요. 그는 차를 김천군 대덕면 야산 옆에 있는 인적 없는 국도에 세웁니다. 여기 김천이 박 씨 고향이에요. 아마 이런 인적 도문 곳이 있다는 것도 박 씨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금을 하러 왔다는데 왜 이런데다가 사람도 없는데 차를 세울까? 박 씨의 태도에서 김양은 이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고요. 달아나려고 했었는데 이미 늦었죠. 박 씨가 김양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김양은 사망하게 돼요. 근데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 씨가 쇠톱을 준비해왔거든요. 이 쇠톱으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뒷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머리 부분과 양손은 야산에 묻었고요. 나머지 몸통 다리 부분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고 비닐에 감아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나요. 그렇게 범행을 마친 박 씨는 김양의 시신 일부를 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격리 사원으로 고용한 김양이 책상 서랍에 넣어둔 회사 공급 2150만 원을 갚고 사라졌다는 거짓 신고였습니다. 한편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에 김양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가족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뭔가 회식을 한다거나 업무를 익히려고 야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정이 지나도 정말 연락 한 통 없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사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는 딸이기도 했고 늦는 날에는 꼭 전화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그날 오후 5시경에는 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일이 꼭 끝나고 집에 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양의 부모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양이 회사 돈 2150만 원을 갖고 도망갔다는 거죠.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성실하고 성품 좋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딸이 회사 공금을 2000만 원 이상 가지고 도망쳤다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큰 돈이 필요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받고 김양의 부모가 경찰서에 갔는데 여기에 김양이 취업한 회사의 사장인 박 씨도 와 있었어요. 뻔뻔하게. 박 씨는 김양의 부모에게 김양이 책상 서랍에 넣어둔 공금을 가지고 도망쳤다면서 2000만 원짜리 재정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빨리 나한테 2000만 원을 물어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당장 딸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회사 사장은 내 딸이 돈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런데요. 김 씨의 가족들은 사장 박 씨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은 남의 돈에 손을 댈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회사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서 거액을 며칠 만에 횡령한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죠.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겠다면서 의욕적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가족들 눈에 선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출근 3일 차였던 김양이 사라진 게 가족들 주장처럼 실종인지 혹은 박 씨의 주장처럼 횡령 후 가출을 한 건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자인 박 씨가 진술하는 내용들이 중요할 겁니다. 경찰은 일단 신고자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박 씨와 박 씨의 회사에서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거예요. 박 씨가 사장으로 있었던 한양유통이 10월 22일에 개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예요. 사무실도 있었고 작은 간판도 달려있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허가 업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뭘 유통하는 회사고 뭘 하는 회사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경찰이 이런 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았을 테니. 매입 매출 기록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 거래처도 없고 장부에는 뭔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고 해도 좀 미심쩍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사장 박 씨의 과거 이력도 조사를 해봐요. 그런데 박 씨가 버스 운전기사였잖아요. 이력을 봐도 뭔가 유통업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계통에서 일을 했다거나 회사를 운영해봤다거나 이런 이력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 씨를 불러요.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런데 유통회사를 한다는 사람이 물론 사업하는 과정상의 여러 일들은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익혀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당장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의 설립 과정, 운영 계획, 경영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도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회사에서 갑자기 격리 직원부터 급하게 뽑은 거? 경찰은 이것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정 보증까지 받았다는 건 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공금을 찾고 싶었으면 김양부터 찾아서 일단 내 돈 어딨냐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박 씨는 김양을 찾기보다는 사라진 김양의 부모에게 재정 보증을 언급하면서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경찰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도 전혀 없는 이런 회사에서 박 씨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2천만 원이라는 공금, 2,150만 원.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그 많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는 걸까요? 보통 사업상에 생기는 큰 돈은 당시에는 더 큰 돈이었겠죠? 큰 돈은 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박 씨는 사업용 은행 계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통업을 하면서. 당연했겠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경찰이 물어봐요. 매입 매출 기록이 전혀 없는데 2,150만 원이라는 이 돈의 출전은 어디냐.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게 된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횡설수설.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경찰이 이런 박 씨의 태도와 진술을 석연치 않게 느꼈고요. 어쩌면 그 2,150만 원이라는 돈은 원래부터 없었고 신고 자체가 거짓일 거다. 다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김양은 박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어딘가 감금이라도 해놨다면 나았겠지만요. 경찰은 사라진 김양을 급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박 씨의 소지품들을 조사하는데요. 옷 주머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나와요. 이 영수증이 김양이 실종된 11월 10일에 경북 김천에서 출발해서 도착지가 동서울로 돼 있는 그런 영수증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박 씨가 경찰에 김양이 제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김양이 실종될 때 박 씨가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고속도로 영수증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진술과는 달리 김천에 갔다 온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김양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박 씨의 차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피 묻은 쇠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비닐에 쌓여진 토막난 시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일부러 격리 직원을 뽑아서 수금을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고향인 김천에 평소 잘 알고 있던 인적 두문 장소로 데려가서 잔인하게 살해 후 훼손한 거죠. 이 사건이 당시에 언론을 타면서 그 잔인성 때문에 한동안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박 씨는 사체 송괴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 애초부터 가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김양을 채용해서 살해하고 잔인하게 훼손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그 죄를 무겁게 본 거죠. 사형을 선고받고 박 씨는 항소합니다. 유난히 오늘따라 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네요. 다행히도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가 나와요.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어떻게든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고 박 씨를 신뢰하던 김양을 살해한 뒤에 잔혹하게 훼손한 점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대법원까지 간 걸로 보이고요. 그곳에서 가명을 받은 것 같아요. 박 씨의 이름이 공개가 돼 있었는데 사형수 명단에는 없거든요. 대법원에서 가명이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범죄 의혹도 있었어요. 김양을 뽑기 전에 이항이라는 격리 직원을 뽑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도 실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라진 이항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의혹은 있지만 추가 조사에 대한 후속 보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망한 김양은 평소에 일기를 자주 썼대요. 사망하기 전날에도 일기를 썼는데요. 이제는 취업하려고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다.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우리 엄마가 고생을 덜하실 텐데. 이렇게 취직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자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양의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유족분들이 결국 가족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다면 딸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회사에 취업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일도 안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재정보증을 써주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취업을 했다가 그 회사에서 사장에 의해서 살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재정보증을 써주면서 이걸 써줬다가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그 상황들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일원들은 거기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생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앗아간 살인자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죠. 하지만 정작 이를 당한 피해를 당한 유족들은 쉽게 이 생각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하지 못해서 이 정도 말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셔서 남은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용두동 격리 직원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